경상북도는 오늘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르완다, 세네갈, 스리랑카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 13개 마을에 파견돼 봉사단원 30명을 참가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는 17일 필리핀을 시작으로 출국하는 봉사단원들은 앞으로 14개월간 파견 국가에서 현지 주민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은 오팡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